주식이나 펀드를 살 수 있는 금융상품권이 지난달 처음으로 출시가 됐는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7만 건이 팔렸다고 합니다.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금융상품권을 싸게 사기 위해서인데요. 젊은 투자자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투자 문화도 급변하는 모습입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온라인 금융상품권을 처음 출시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권은 커피 상품권처럼 쉽게 선물하고 곧바로 한국투자증권 앱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펀드, 채권과 ELS, 발행어엄 등 폭넓은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모든 절차가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출시와 함께 선착순 1만 명에게 온라인 금융상품권을 10% 저렴하게 판매했는데 하루 만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7일 선착순 2만 명 대상으로 진행한 5% 할인 행사도 이틀 만에 마감돼 열흘 만에 3만 명이 금융상품권을 사들였습니다. 어제까지 누적 판매량은 7만 건에 달합니다. 선물을 받게 되면 그동안 망설였던 주식 투자자라든지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실행해 옮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액도 5만 원권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없이 소액으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금융상품권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돼 특례를 적용받은 상품입니다. 앞서 해외 주식을 소수점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와 소액부동산 투자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점차 투자 형식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젊은 투자자층이 증시에 대거 유입된 가운데 투자 문화의 진화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국의 혁신금융서비스